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로 듣는 것하고 그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어떤 존재이든 간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세례 요한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점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개시가 끊어진 지 400년이 홀쩍 지난 영적 암흑기의 깊은 허감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없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던 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딱히 요한이 내가 그렇게 일어나리라 생각하여 일어난 것보다 세월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때 역사의 흐름에 따라 피로에 따라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일으킬 때 저 사람은 될 만하네 라는 사람이 아니고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림 속에 있지만 나 그냥 예배자의 한 사람이지라는 생각보다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함께 마음을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야 나는 목사야 나는 선지자야 이렇게 자신을 표하지 아니하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니면 광야의 나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인격적인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도구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나팔인데 누군가 부러지면 소리가 나고 부러지지 아니하면 소리 나지 않는 물건에 준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런 생각에 영적 암흑기에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아니면 제사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열리고 메시야가 이 땅에 오시어 이 땅을 구원할 것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습니다 구름대처럼 벌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유대 기득권 종교 세력들이 세례 요한을 조알리 마무하니 그를 잡아다가 체포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렸어요 강건배 외류 홀로 토굴에 앉아 있는데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따라다니기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복음을 막 전하다가 순교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있는데 장노님들이 제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세상에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느냐고 그동안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목사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틈을 타가지고 다른 교회로 다가버렸습니다 이 소리거든 기분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내리막을 걷는다고 그러고 타락의 일로를 걷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그 외로운 시간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쉐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한 교회를 대대로 섬기는 가정이 위대한 가정이고 축복의 가정이라고 막 하니까 자기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지금 3대체 섬기는 간물입니다 이걸 우상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성경적으로 곰곰이 보니까 이거는 절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 지역에 머물며 한 교회만 지켜가며 그렇게 예배만 드리며 교회 지킴위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하나님을 가심에 모셔드린 살아있는 영혼이 교회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나 혼자 우리 가정만 구원시킬 것이 아니고 열방과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는 땅 끝까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합시다 그래서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게 저 객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성경 충만하고 더 능력받고 더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정말 여러 잠자른 교회들에게 퍼져나가서 교회 다시 깨울 수 있고 열방으로 또 저 세계까지 흘러가서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면서 기념 교회라고 하는데 가니까 너무 충격적인 게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완전 예배자도 없고 그냥 구경꾼들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내가 너무 슬펐어요 죽어 있어요 그 문만 더 많이 있어요 가슴속에 주님은 이곳에 안 계시는구나가 막 느껴지니까 주님이 소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가슴을 찾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더 가슴처리게 느낀 시간들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만 바라봐라 이거 되면 안 돼요 목사가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인 늘리려고 하면 안 돼요 영혼을 살리려야 되고 그 살아있는 영혼이 세상을 퍼져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그 사람을 안 뺏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가 채워주지 못하고 자기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 슬픔은 생각하지 않고 그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자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을 저주하면서 말이 되느냐 이 말이 그거는 계모 중에 계모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제가 은혜가 떨어지고 도저히 이곳에서 영혼이 살 수 없다고 여기지는 난 여기지는 순간에 니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세요 그러나 진심이에요 나는 영혼을 죽이는 킬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왜냐? 그 심판을 어떻게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유대 종교가 영혼을 살릴 생각하지 않고 종교의 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자신들의 명예와 배부림을 채우기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다가 예수 십자가 못 박았고 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저주의 땅을 나는 보고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영혼을 살리는데 목숨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예수님께로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요한이 그런 감점이 아니라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성도들을 예수님께 만들었는데 다른 목사한테로 가버렸다 이렇게 더 영거리는 목사에게 가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지 씁씁하겠지 그러나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쉐하여야 하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앞에 교회 앞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태도를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렇게 해야 광냐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의 삶을 사는데 그 삶은 첫째로 주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자 2절에 보니까 그가 내 길을 예비하라고 기록했고 3절에도 너희는 주의의 길을 모아라고 해서 준비 예비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왕들이 어떤 행차를 하려 할 때 신하들이나 경호원들이 미리 가서 그 길을 다 정찰하고 언덕에서 깎고 펴고 이렇게 길을 딱 닦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복음에 있어서 길은 첫째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 사람은요 복음은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지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데 높아진 교만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상처들이 있고 고집이 있고 그리고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복음이 들어와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삶이 되려면 높아진 것이 흐러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교만한 바위 덩어리가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선입감념이나 욕심이나 탐심이나 아니면 고정감념을 버리고 이걸 깨야 돼요 깨어서 마음을 푹 깨 순수하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성령을 받을 때 제가 강조하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을 버리라 마음을 열어라 이거예요 생각을 왜 버리라고 하느냐 하면 무화지역에 이르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집과 선입관념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하여 배운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하여 들은 종교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에게 다 배웠겠지만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주관적인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논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인격이심으로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증복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증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선입관적인 그림을 딱 그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인정하면 여러분의 어떤 사전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순수하게 성령으로 내게 임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집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성령님 임지하시면 나는 환영합니다 하고 내 마음의 문을 탁 열어드릴 때 성령이 임지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연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교만을 버린다 높아진 생각을 버린다 그래서 경솔하게 주님께서 임지하실 수 있도록 순수한 마음을 가져드린다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있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게 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내 삶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즉 뭐냐면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게 생존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다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고의 기준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자기 만족에 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변화가 뭐냐면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만족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살거나 나의 배부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인생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열심히 목해하고 딱히 큰 꿈보다는 우리 세부의 학교하고 고아노하고 여러 일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세계를 나가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을 부담스럽게 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까지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100배 이상은 영향력이 커져야 된다 더 영권이 있어야 되고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 열방을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거기를 우리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자 되고 특별히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 만족 내 성공에다가 두지 말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질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인생을 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뭐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자 우리의 죄를 자복하자 이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회계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15절에 가면 공생의 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럴 시대에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갔다 왔으니 뭐하고? 회계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먼저 뭐해야 되느냐 하면 회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계는 우리의 잘못을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회계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회계는 턴 어라운드예요 턴 어라운드는 뭐냐면 앵 돌아가지고 360도 도는 게 턴 어라운드일까? 돌기는 한 30도 도는 게 턴 어라운드일까? 회계는 몇 도를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한 10도 정도 돌아가고 조금 늘었다고 원했지요 조금 늘었다고 원했지요 이거 회계가 아니에요 회계는 그리고 너무 또 돌아버리면 안 돼 뺑 돌아가지고 제자리에 와버리면 거기에 360도 도는 거예요 회계는요 180도만 돌아야 돼요 아멘 딱 뒤돌아 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회계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주님께 맞추기를 원하고 가치를 주님께 맞추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계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목사가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살만한데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그러다가 죽는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세부 갔다 왔죠 이분 주에는 이스라엘 갔다 왔죠 또 예배하죠 실탐이 없고 때로는 몸이 정말 피곤하죠 제가 관계도 앞에서 피곤한 척 안 하지 하면 되는 거 되겠어 피곤해도 안 피곤해도 안 피곤한 척 해야죠 피곤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육체 이 몸뚱아리 조금 더 편하게 만들고 여러분 조금 배부른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놓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그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나는 세례요한이야 이러면 안 돼 이잖아요 나는 그냥 나파리야 이러잖아 나파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냐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주님께로 맞추고 가치를 주님께로 맞추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이 땅에서 배부른데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를 너무나 담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계에 선교하며 죽어하는 영혼을 살릴까에 몰입하지 않아요 하고 교회의 풍에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교회의 수업 널리는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들 영광 나타내려고 아 나는 대교의 목사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만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려고 했고 주님의 길닦이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길닦이다 길닦이는 구두닦이라 말이에요 그냥 길만 닦아놓고 사라지고 길만 닦아놓고 사라지고 왜 교회가 시끄럽고 말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세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 목사도 이런 봐봐요 아니 성도들을 살릴 생각 안 하고 자기 잘못해서 떠나가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말하는 그 사기꾼은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 만들려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구역에서 목장에서 각 기관에서 말이 생기는 게 뭡니까 씻겨 놓으면 자기 색깔을 내니까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극이에요 버림받는 징조입니다 일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대한 업적이 있는데 뒤돌아보면 누가 한 흔적이 없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하면 합시다 저희 교회가 많은 성교를 합니다 성교는 많은 물질이 들어가요 그런데 흔적은 있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흔적은 있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슴줄게 해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즘에 세부 갈 때도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이런 지시를 하고 왔어요 성도들이 입을 닫게 만들어라 말하지 말게 해라 왜 그러냐면 영적인 세계는요 은혜를 받고 나면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마귀시키가 쑥쑥 들어와요 들어와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나 내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신 것처럼 설렁 포장을 해서 자기 주장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럴 때 회개시키는 거예요 아멘 회개시켜서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나 여기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자 다시 한번 시작 낮아지고 이거 뭐 겸손으로 허리들을 졸라 메라이 말입니다 세례 요하는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어지도 예수 높이려고 했어요 네덜란드에 코리덴봄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유럽을 돌면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운동가였어요 한 번은 미국에 방문했을 때 미국에 가는 도시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기뻐하며 이 코리 여사에 대하여 찬산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찬산을 보내는데 코리 여사의 얼굴에는 막 그걸 즐기고 기뻐하는 내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코리 여사님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사님을 이렇게 칭송하고 은혜 받는데 왜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코리 여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낙위에 불과합니다 나는 낙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위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을 때 낙위가 좋아했냐고 물은 거예요 낙위가 낙위가 사람들이 치는 박수가 낙위가 좋아서 해보려 했다가는요 그 낙위는 죽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우리는 낙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얻고 다니는 낙위에 불과하다고요 왜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까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인 줄 아십니까 요즘 뉴스를 내가 한국에 오니까 이상한 이재록이라는 양반이 옛날부터 이단이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 내가 이재록 목사라고 할지 이 양반을 잘 아는 사람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짜다가 사람처럼 저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정말 신령했대요 그런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게 사람이 변질돼서 교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말한다고 이러면서 이래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결국 무너지잖아 여러분 처음부터 이단이 이단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좀 잘 되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자의 축복은 독약과 같은 거예요 너무 빨리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주의가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예비되는 거예요 심령이 겸손으로 무장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타락합니까? 왜 목회자들이 타락합니까? 훈련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잘 돼도 지금처럼 그렇게 겸손히 숨기시겠습니까? 아멘을 좀 안 하려면 안 해버리고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장노님들도 성가대원들도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아니지만 아주 겸손하게 숨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방을 붙여놨잖아요 문의 방 장노님들의 목이 고다지지면 저한테 보고하시라 그러면 나는 그 목을 잘라버린다 여러분 이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될수록 낮아져야 돼요 저희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놀라는 게 뭐냐면 목이 곧은 사람이 없는 거야 전부 다 야들야들야들하고 겸손하고 진정하고 이 쇼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봐봐요 내가 배가 부르고 만족한 사람은 폼 잡을 이유가 없어요 폼을 잡는 것들은 사기꾼들이나 폼을 잡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폼 잡을 이유가 뭐 있어? 아멘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광야에 난 외친 나팔로 살려면 끝까지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보십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쉐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 옆에 있는 김집사는 잘 돼야 되고 나는 못 돼도 좋아 이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 못 돼도 더욱 좋지만 옆에 교회 잘 됐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 품는다고 하나님이 짓밟으실까요? 그 마음을 품어야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한국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합니까? 교회가 교회를 왜 비난합니까? 시기침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서로 무릇뜯고 지어뜯고 서로 몰락하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좀 잘 되셔도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경손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에 관하여 장노님들이나 성노님들 다른 거는 말하지 마라 정말 말하지 마 나 안 듣는다 한 가지만 딱 약속한다고 했잖아요 뭐였냐 제가 기도 안 하든지 교만하든지 그러면 누구든지 찾아와서 목사님 교만합니다 라고 말해라 했잖아 제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다른 거는 다 너무 슬프고 아프고 너무 통곡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날 디아돌로사라의 길 걸어서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히시기 전에 체보당하시고 죽으신 뒤에 예수님을 뉘우셨던 돌 하나가 진짜인지 아닌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진짜라고 하니까 그냥 진짜라고 믿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그 돌에 진짜로 붉은 피가 이렇게 묻어져 있는 모습 붉은 피가 섬에 들었다고 진짜 좀 붉더라고요 그 돌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의식주의가 아니라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 돌 앞에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이를 모를 한 여인이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냥 소리 없이 흐넣게 웃기기에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제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돌에 이마를 묻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둘러 이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게 막 오열이 나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울고 난 뒤에 주님이 제 가슴 속에 심어준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네가 보고 있느냐 나는 살아있는데 교회들이 나를 죽은 자로 만들어버린 이 비극을 보고 있느냐고 너는 과거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전하지 말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전해달라고 생명을 전해달라고 막 금성들이 가슴에 진동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 있지 않다고 전 세계에 살아있는 요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전 세계에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그때 저는 그러고 난 뒤에 다짐했어요 더 열심히 하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향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더 커져서 나라를 움직이고 세력을 움직이는 영직인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